J.K. 스튜디오의 정국 안녕하세요. J.K. 스튜디오의 정국입니다. J.K.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J.K. 아트 엑스피리먼트입니다. J.K. 비즈즈 직회 교실입니다. 여기 제가 좋아하는 우유가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 평소에 우유 좋아하시나요? 많이 드세요? 저는 우유 되게 좋아합니다. 아무튼 이제 우유를 가지고 하는 실험을 할 건데요. 여기 또 보시면 색소가 있고 여기 틀이 있고 여기 이제 주방 세제가 있습니다. 그냥 우유랑 색소가 만났을 때는 변화가 없다가 이제 이 두 친구가 주방 세제를 만나면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국의 신비한 미술나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유를 먼저 부어야겠죠? 일단 우유를 먼저 부어야겠죠? 잉크 색이 몇 개야? 여섯 개. 우유를 부어볼게요. 아, 아깝다. 하지만 신기한 실험을 위해서라면 마다하지 않고 붓겠습니다. 음, 딱 두 통이 적당하겠네요. 자, 아이고야. 자, 이제 잉크를 떨어서 볼 거거든요. 흰색은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흰색을 정중앙에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여요. 이렇게 막 부어줍니다. 이렇게. 밑으로 깔리는데? 그리고, 분홍색깔입니다. 분홍색깔은 이제 하트 모양을 한번 하트,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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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 이렇게 또 보이네. 약간 딸기잼 같기도 하고. 황색도 옆에다가 나란히.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거 맞나? 주홍색입니다. 주홍색. 옆에를. 꾸며두는 역할을 하는. 이렇게. 노란색을 넣을게요. 톡톡톡톡톡톡톡톡. 죄송합니다. 이제 넣어보면 되는 거예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동시에. 한번 아래에서. 해볼게요. 아, 이렇게. 어, 하트가 쪼개졌는데? 우와, 근데 신기하네. 아, 이렇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히려 이렇게 멋있는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들? 옷에도 이런 패턴들 많이 있고. 미술 작품에도 이런 패턴도 많잖아요. 집에서 쉽게 재료만 있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설명을 해 드리자면. 이, 방금 보신 이 우유 마블링은 바로. 우유의 지방 성분을 세제가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합니다. 우유는 물처럼 표면 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이제 세제가 끊어 주어서. 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그런 원리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시간 있으면. 우리 아미러분들을 한번. 서박하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JK 스튜디오 모든 코너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럼 우리는. 더 흥미진진한 영상으로 한번. 다시 뵙도록 하시죠. 그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